이 분이 오늘의 첫 번째 살해자입니다. 불안 때문에 힘들어 귀하신 몸을 찾아온 권미정님. 미정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어떤 걸까요? 공황장애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되게 불편하시겠네. 공황장애라는 건 어떤 느낌이실까요? 점점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들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커져 일상이 힘들어지면 그건 질환이 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불안은 그 불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이 너무 커지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삶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보통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해지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해서 가슴이 뛰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너무 불안이 커서 시험 보는 날 아예 못 가겠다. 그다음에 시험 볼 때도 너무 두려워서 사실 문제도 잘 모지 못하고 시험 보는데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병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불안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황장애가 있고요. 불안과 걱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범불안장애.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사람들이 무서운 사회 공포증도 모두 불안장애입니다. 사실 불안장애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 범위 자체가 되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왜 관심을 가시느냐, 무슨 가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한 질환이다. 그다음에 다른 병하고 많이 나타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병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병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미정님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이 없을 땐 거의 집에서 지낸다는 미정님. 모델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미정님은 10여 년 전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게 오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이 한 1, 2년 정도 되게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 공황장애가 생겨서는 불안감이 든 것 같아요. 어떤 불안감인가요? 그냥 진짜 갑자기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진짜 숨이 멎어버릴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거. 아침마다 먹는 항우울제가 있고요. 근처에 있는 신경과에서 초방 받아서 먹고 있는 거고.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난 건 아닐까. 불안해질 때면 춤으로 불안을 잊어버려 하지만 공황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증세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활성도를 검사하고. 또 불안정도와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치의회는 불안장애 전문가 최정호 교수입니다.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셨고. 빨간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확실히 조금 높잖아요. 조금 이렇게 자동차 같으면 좀 멈추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액션을 계속 밟아.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몸에 사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는 거죠. 자꾸.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하셨던 모든 증상들은 사실은 교감신경계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작동하고 알아서 조절해주는 자동 시스템 같은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두 종류의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긴장할 땐 교감신경이. 반대로 쉬거나 잠을 잘 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율이에요. 조율.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는 엑셀이 필요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야 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스스로 그런 어떤 교감신경계가 올라갔다가 흥분하면 좀 올라갔다. 그걸 또 가난치는 것들을 하면서 그런 균형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는 수가 많거든요. 주로 엑셀을 많이 밟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적절히 못 밟는 거. 그래서 단순히 교감신경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교감과 부교감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불안장애의 아주 형격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설문지 안에서는 내가 스트레스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들이 되게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꽤 오랫동안 긴장된 삶이 쭉 있었던 것 같고. 설문조사 결과 다른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건 불안감각 지수입니다. 114점 만점에 112점입니다. 불안하면 왜 공황 발작이 오는 걸까요? 100미터 달리기 하면 어때요? 100미터 달리기 딱 끝났을 때 그 상태랑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100미터를 안 뛰었는데 증상이 오는 거잖아요. 100미터 안 뛰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 몸으로 따지면 100미터 뛰는 것보다는 훨씬 로딩이 더 있는 거예요. 방송 중에 못 하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잠깐 좀 나가서. 나가 계실까요? 잠깐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은 또 처음입니다. 미정님 표정이 좀 편안해지셨네요. 옛날에 워낙 처음에 심하게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내가 확 무너질 것 같은. 내가 증상이 확 생겨서 나빠질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는 순간 교감이 올라가니까 공황은 반드시 더 와요. 더울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가세요. 뛸 때 잘 안 나오지 마시고. 약은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 계통의 항우울제 같은데요. 사실은 오랫동안 쭉 드셔왔고 지금은 오히려 딱 약을 끊는 것보다는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만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한번 주어져서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또 뵈요. 네. 감사합니다. 꼭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의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 되면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데 빠져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다음에 알아차렸으니까 불안이란 정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둘까? 내 정서에 빠져있는 나의 주의력을 예를 들면 감각에 둬야 되겠다. 지금 떨어지는 감각. 여기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포개서 배에다가 얹어보세요. 그저 나의 볼록한 부분에 툭 얹어보세요. 미정님을 빼곤 모두 명상이 처음인데요. 그저 들숨, 날숨 하시면서 첫 번째, 자기 돌봄 명상.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련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토닥토닥 하듯이 천천히 토닥토닥, 날숨에 괜찮다, 편안하다, 다 좋다 그 어떤 얘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서 편안할 것 같은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흔히들 명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믿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의식,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하고 불안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생각은 생각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각이란 걸 한번 선택해보자. 불안하든 말든 그거 내버려두고 우리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완해보자 하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태에서 한번 왼발, 오른발 명상이라고 해서 꼭 눈 감고 앉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걸을 때도 명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걷기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봅니다. 그저 들숨, 날숨 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약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가 약간 따뜻해져서 나가는 그 온도의 차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는 것이 참 오랜만인 세 사람입니다. 솔직히 되게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네요. 이번엔 불안을 완화해줄 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지도해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시는 운동은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이완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각 근육마다 각 관절 근처마다 어떻게 이완된 상태를 느낄 건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실 건데 가능하다면 온몸에 좀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는 자세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손목 말아 잡고 팔꿈치 구부리고 들어 올리면서 5초간 힘주기 자, 이때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고요. 5초가 지나면 호흡을 뱉으면서 후 하고 툭 털어줍니다. 툭 떨어뜨리세요. 지금 힘을 뺀 거예요. 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귓볼 쪽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힘을 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매트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이완된 게 이 상태구나를 느껴주시면 돼요. 양 손을 앞쪽으로 한번 쭉 모아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가슴 쪽에 힘이 느껴져요. 다시 툭 힘을 빼서 열어주세요. 충분히 열린 상태 5초 호흡을 마시면서 배꼽을 당깁니다. 이렇게 온몸의 근육들을 천천히 하나씩 수축했다가 이완시킵니다. 이번에는 눈을 한번 더 크게 떠볼까요? 이번에는 입도 한번 같이 벌려봅니다. 이건 얼굴 근육 이완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대부분 수축하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동은 좀 차이점으로 치면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킬지인데 이완을 시키는 방법은 수축 후에 이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근육이 충분한 수축 상태에서 충분한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호흡입니다. 호흡을 최대한 내 움직임이랑 리듬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호흡의 제일 큰 포인트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 걷기, 뒤꿈치로 올렸다 낮추면서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제자리 달리기. 리듬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잘 멈춰주시고 손발이 같이 나가려고 그러죠. 어색하죠. 이건 일종의 호흡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이 운동을 할 땐 무엇보다 호흡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려가서 제대로 된 호흡이 뒷받침될 때 운동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안이 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죠. 내가 긴장이 되고 힘들면 내가 많은 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호흡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 장애는 특징적으로 내가 가슴에 대해서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흉곽이 좁아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좁아지고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이완이 안 되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안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호흡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특히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공항에 오기 전에 불편하셨던 이런 증상 같은 거는 좀 어떠셨을까요? 근일 일주일 동안 전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제 걱정이 불안 감각 지수라는 게 되게 높았어요. 질식할까 봐 무섭다, 두렵다 이런 거거든요.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처음에 100점이 넘어서 11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줄어들으셨어요. 이거는. 미정님 역시 여러 면에서 호전됐는데요. 특히 불안 감각 지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게 나아지신 거네요. 활동 잘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지치거나 힘든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라도 불안 장애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불안 장애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 삶의 많은 요소들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어떤지. 몸의 자세는 어떤지. 그다음에 마음은 어떤지를 알아차려야죠.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걸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훈련.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 관리를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운동 전문가 안녕하세요.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안 장애나 어떤 공황, 우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유산소 운동으로 활용하는 법. 그리고 근육들의 어떤 이완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까지. 운동을 우리가 한번 잘 배워보시고 이걸 활용해서 좀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편안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흡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평상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초 동안 일단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한 자세로 한번 서주시고요. 손바닥이 살짝 앞쪽을 향할 것처럼 어깨도 좀 열어주시고 자 호흡을 코로 4초간 들이마셔 볼게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이것보다 좀 길게 6초간 뱉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4초간 들이마시기. 호흡 잠깐 멈춰 주시고 6초간 입으로 뱉기. 호흡 한번 더 합니다. 잠깐 멈추고 6초간 뱉기. 자 이렇게 호흡을 한번 천천히 해봤는데 앞으로 호흡에서는 우리가 좀 깊은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을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불안하다거나 갑자기 심박수가 빨라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짧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또 입으로 많이 하게 돼요. 거리면서 작은 호흡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오히려 좀 더 피로감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범하게 혹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호흡법을 자꾸 몸에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겠고요. 자 이 호흡을 어떤 근육들로 우리가 하는지를 느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호흡에 쓰여지는 그 근육들을 우리가 촉각적인 부분에서 먼저 체크해보고 또 그거를 훈련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이 가슴 위쪽 왼쪽 가슴 위쪽을 손으로 한번 살짝 짚어주시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한번 문질러 보세요. 나중에 호흡을 할 때도 살짝 관여를 하게 됩니다. 5초간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느껴주셨다가 이때도 평범하게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어주시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옆구리 이 복부 쪽을 또 천천히 5초 동안 살짝 촉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역시 호흡은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뱉어주고 자 이번에는 아래 복부 쪽을 한번 살짝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이런 촉각 정보가 계속 이제 뇌로 전달이 되고 있겠죠. 자 오른쪽 위쪽도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호흡을 할 때 쓰여줘야 될 위치다라고 계속 신호를 이렇게 촉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초씩 터치해 주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유지합니다. 아랫배 쪽도 5초간 문질러 주기 손의 체온도 한번 느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손을 다시 왼쪽 위로 올려 주시고요.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얘가 살짝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는 걸 한번씩 느껴줍니다. 다시 왼쪽 옆구리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6초간 뱉어주고 뇌 이완도 되지만 호흡근도 사실은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좋은 기능을 또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깊은 호흡을 마시는 연습을 해 주시면서 손으로도 촉각 정보도 느껴주시면서 뭐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갑자기 심박수가 빨라지고 좀 불안해 라고 느껴질 때는 이런 호흡들로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호흡들을 활용해서 운동들을 좀 적용을 해 보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좀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호흡과 유산소를 잘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밖에 나가셔서 혹은 어디 헬스클럽에 가셔서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집에서도 간단히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집에서 하는 방법들을 해 보실 건데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접어 주시고 제자리 걷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쪽 팔 뒤꿈치를 올리면 팔꿈치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주면서 제자리 걷기를 반복을 해 줍니다. 자 천천히 리듬도 좀 빠르게도 바꿔 주시는데 이때도 지금 몸 리듬이 좀 빠르기 때문에 호흡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깊은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뱉어내는 동작으로 호흡과 몸의 움직임들을 느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천천히 발끝도 띄워서 제자리에서 발끝도 살살 올려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몸을 풀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의 동작을 이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쪽씩 운동을 해 볼게요.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빼 주시고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무릎을 끌어 올리면서 호흡을 한번 뱉어주고 다시 깊게 들이마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우리가 동작을 12회씩 이렇게 반복해 볼게요. 자 한 발 뒤로 빼주고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낮추고 올라갑니다. 넷 다섯 여섯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덟 아홉 열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후 마지막 후 이렇게 12개 하시고 잠깐 다시 편안한 호흡을 자꾸 느끼려고 하세요. 여기서 너무 우리가 호흡이 빨라져 있거나 힘들어서 호흡을 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좀 크게 쉬어 버린다면 일단 속도가 좀 빨랐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강도가 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낮은 강도로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 12개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였다가 올라가면서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들이마셨다가 후 자 두개 후 둘 열 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하고 우리가 근력 운동을 조금씩 같이 하시다 보면 지금 이런 동작들의 보강 운동이 잘 되시면 나중에 밖에 나가시거나 이러셨을 때 가벼운 조깅이나 호흡하고 호흡을 조금 활용하실 거고요. 일단은 하나 하나 둘 셋 후 자 이렇게 12개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흡을 들이마시고 밑에서는 잠깐 참는 호흡이었다가 툭 빼면서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리듬이 막 빨라지지 않게 호흡으로 조절해 줍니다. 하나, 둘, 셋 한 템포 더 쉬셔도 돼요. 호흡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지금 아래에서 세 번 반동을 줬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반동을 세 번 주고 아래로 몸을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도 스쿼트를 하면서 일어날 때 강한 힘을 주진 않았죠? 호흡을 뱉어주면서 그냥 툭 일으키면서 호흡을 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반동을 뒤꿈치를 올렸다 낮추면서 호흡을 세 번을 마셔볼게요. 자, 이렇게 뒤꿈치가 움직일 때 코로 호흡을 세 번 마십니다. 그리고 호흡을 뱉어주면서 아래로 그냥 몸을 툭 떨어뜨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너무 깊게 앉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템포 조절도 만약에 침박선으로 빨리 올라간다. 잠깐 쉽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들도 한번 또 잘 느껴보세요. 항상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코로 깊은 호흡 운동을 하면 당연히 심박수도 빨라지고 몸이 막 흥분 상태로 바뀌는데 이걸 또 느껴주시면 돼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호흡을 이어가주시면 훨씬 더 다음 운동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흡하고 유산선동에 적용하고 근력운동에 들어갈 때까지도 호흡을 계속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 이완법 점진적 이완법이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이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근육을 수축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의 차이점을 느끼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힘을 빼고 이완 상태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북목이라든지 항상 목 주변의 피로감 그리고 어떤 관절들이 계속 짧아졌어요 라고 하는 형태들이에요. 우리가 이완을 잘 해주시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부분씩 근육을 좀 나눠서 힘을 주고 빼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일단 팔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팔을 제가 이렇게 앞으로 힘을 빼고 펼친 상태에서 주먹을 먼저 꾹 쥐어봅니다. 뭔가 이 아래 팔 쪽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살짝 또 말아주면 조금 더 들어가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구부리면 이 위팔에도 힘이 꾹 또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어깨까지 팔꿈치를 쭉 들어 올려주면 이 어깨까지도 힘이 좀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줬다가 이렇게 툭 빼는 그런 연습들을 활용해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의 운동을 해보실 건데 자 오른쪽 팔부터 그럼 다시 제가 5초씩 힘주고 5초간 이완시키고 이걸 3회씩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목 말아잡고 팔꿈치 구부리고 들어 올리면서 5초간 힘주기 자 이때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고요. 5초가 지나면 호흡을 뱉으면서 후 하고 툭 털어줍니다. 5초가 지나면 다시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쭉 들어 올려서 힘주기 이 알통의 힘 느꼈다가 툭 떨어뜨리면서 어 힘이 좀 풀렸어 이완됐어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다시 말아잡고 끌어올려서 자 수축 상태 느껴주시고 다시 편안한 툭 이완 상태를 5초간 이렇게 느껴줍니다. 자 이번엔 왼쪽 팔로 갑니다. 손목 말아잡고 쭉 들어 올려서 자 힘 호흡 뱉으면서 툭 편안한 상태에 다시 말아잡습니다. 꾹 힘 채워주고 툭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느낌을 잘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힘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투 후 호흡도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쪽 팔을 각각 써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모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맨날 뭉치는 부분이죠. 자꾸 뭉쳐있는 얘가 수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자세가 이완된 건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일부 수축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깨를 귓볼 쪽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이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힘을 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이완된 게 이 상태구나 를 느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서 수축 상태 5초간 이완 느껴주시고 다시 끌어올립니다. 툭 털어주면서 자 이렇게 승모근이 편안한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을 좀 쓸 건데요. 뒤에 날개뼈가 있고요. 이 날개뼈를 서로 이렇게 쓱 모았다가 풀어주는 동작이 됩니다. 자 손바닥이 앞으로 좀 향하게 해주시고요. 가슴을 열어주고 어깨랑 날개뼈를 뒤로 쭉 모아줄 거예요. 날개뼈가 5초간 모였다가 힘을 빼면서 툭 이렇게 좀 떨어뜨리세요. 다시 한번 허리 세워주면서 뒤로 꾹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지는 걸 느껴줍니다. 호흡 뱉어주면서 풀어주시고 한 번 더 뒤로 꾹 날개뼈 모아주면서 등 근육 힘주기 자 이렇게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있는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거의 반대 움직임은 몸을 앞으로 모아줘서 이 가슴 근육에 힘을 주는 건데 자 앞으로 한 번 모아볼게요. 자 양손을 앞쪽으로 한 번 쭉 모아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가슴 쪽에 힘이 느껴져요. 다시 툭 힘을 빼서 열어주세요. 충분히 열린 상태 5초 다시 앞으로 모아줍니다. 꾹 눌러주기 손맛대는 힘을 느껴주시고 호흡 다시 모아줄게요. 가슴 근육에 힘을 느껴주셨다가요. 다시 한 번 툭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호흡을 할 때 많이 쓰여지는 그런 근육 횡경막이죠. 우리가 이 손을 이 갈비뼈 옆쪽에다 이렇게 한 번 대주시고요. 호흡을 했을 때 이 손끝이 서로 이렇게 바깥으로 멀어질 거예요. 여기가 호흡을 했는데 손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승모근을 좀 쓰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크게 네 꼴을 바깥쪽으로 열어줬다가 다시 편안히 빼주면 손이 살짝 좁혀됩니다. 다시 한 번 충분히 바깥쪽 열듯이 호흡했다가 이런 호흡근들을 역시 편안하게 쓰는 연습이에요. 5초간 이렇게 느껴주시고 다시 다시 5초간 힘을 빼주시고 자 그 다음은 살짝 아래로 이동하면 배꼽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꼽을 안으로 쭉 끌어당겨 볼게요. 잘 안 느껴지시면 손을 배에다 살짝 대주셔도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배꼽을 당깁니다. 그리고 뱉으면서 배가 충분히 볼록하게 나오게끔 느껴주세요. 다시 끌어당기는 힘 느꼈다가 최대한 편안한 자세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체를 대부분 한 번씩 좀 움직였죠? 이제는 다리 쪽에 움직임을 좀 줄 건데요. 제가 발끝부터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다리를 무릎을 90도 각도 정도로 의자에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두 발에 앞꿈치를 한 번 쓱 들어 올려 봅니다. 쭉 들어 올려주면 이 정강이 앞쪽에 있는 이 근육이에요. 이 뭐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힘을 느끼게 될 건데요. 힘을 5초간 느꼈다가 그냥 툭 떨어뜨리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저릿했다가 탁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한 번 쭉 끌어올리면서 힘을 느껴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실은 점점 안 쓰고 있는 그런 근육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느껴주시면 나중에 보행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만들기 좀 편해져요. 다시 한 번 5초간 쭉 끌어올린 자세로 힘 느껴주시다가 5초 지나면 후 하고 떨어뜨려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허벅지 앞쪽에 힘을 한 번 줍니다.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일단 발끝은 살짝 당기시면서 오른쪽 발을 살짝 띄우고 다리를 앞으로 쭉 펴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허벅지 앞쪽에 힘이 좀 들어가요. 5초간 힘을 느꼈다가요. 완전 힘을 빼면 툭 떨어뜨려집니다. 그러면은 힘이 빠진 걸 또 한 번 이렇게 느껴주시고 다시 무릎을 펴는 힘 5초간 느끼기 그리고 힘을 빼면서 그냥 툭 떨어뜨려주세요. 호흡 들이 마시면서 쭉 5초간 힘 빼면서 후 자 반대쪽도 한 번 반복해봅니다. 자 왼쪽도 살짝 띄워주고 앞으로 차 내면서 허벅지에 힘 그리고 툭 떨어뜨립니다. 다시 5초 후에 쭉 힘 채워주기 그리고 충분히 힘 빼주기 한 번 더 반복 자 이렇게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줬는데 이번에 허벅지 뒤쪽에도 한 번 힘을 줘볼게요. 자 오른쪽 발을 다시 띄워주시고 발끝은 살짝 당겨놓고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한 번 쭉 끌어당겨봅니다. 그러면서 허벅지 뒤쪽에 힘을 한 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이 들어왔다가 다시 힘을 빼기 위해서 툭 다리를 앞으로 그냥 쭉 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뭔가 좀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시원해졌다가 다시 끌어당겨서 힘을 또 느껴줍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은 아 무릎을 뒤로 구부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주시면서 그리고 툭 떨어뜨려서 다시 편안한 상태 자 5초 후에 호흡 들이 마시면서 다시 한 번 꾹 당겨서 힘 채워줍니다. 다시 한 번 털게요. 툭 자 반대쪽도 한 번 이어갈까요? 자 왼쪽 한 번 살짝 들어주면서 끌어당겨서 힘 느껴줍니다. 그리고 5초가 지나면 호흡 뱉으면서 편안하게 다시 5초 후에 들어올리고 당겨서 허벅지 뒤쪽에 힘을 한 번 느껴주시고 다시 5초간 이완 다시 한 번 뛰어볼게요. 꼭 힘 채우기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하체의 큰 근육들을 한 번씩 힘을 줬다가 빼면서 수축과 이완의 과정들을 겪어보셨고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더 좋은 이완 상태로 몸을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하느냐입니다. 이 방법을 좀 잘 써보시고 우리가 얼굴 근육도 한 번 좀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얼굴 근육도 나중에 거울을 보시면서 하면 또 잘 되실 것 같은데 동작이 그렇게 멋있는 동작은 아니고요.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얼굴을 한 번 움직여 볼 건데 일단 제가 눈썹 먼저 한 번 끌어올려 볼게요. 눈썹을 끌어올리면 이마부터 이 머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살짝 끌어올림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한 번 더 크게 떠볼까요? 아까 썼던 눈썹 위의 근육과 눈 주변의 근육들도 힘을 주는 게 느껴지죠? 이번에는 입도 한 번 같이 벌려 봅니다. 자 이 동작을 그럼 또 5초씩 3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 근육이 뭔가 쓰여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눈을 꽉 감아 줄 거고요. 입꼬리는 살짝 끌어올릴 건데요. 입꼬리 먼저 한 번 연습을 해볼게요. 입꼬리를 그럼 얼굴에 근육이 또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를 눈을 감으면서 5초 3번 또 반복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얼굴 근육까지도 우리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상아체에서는 큰 근육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태들의 근육이었죠? 얘네들을 잘 또 사용해 주시고 얼굴은 우리가 어떤 표정, 기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근육인데 얼굴 근육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즐거운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면서 얼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좀 더 긍정적인 상태를 얼굴 근육으로 조금 우리가 표현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또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몸의 마음의 안정화를 이뤄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진적 근육 이완법 그리고 호흡법들을 잘 활용해서 운동들을 이어가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